Assalamualaikum, Yousef Kahn. 오늘은 F6 Smoky Garden백입니다. 바이러스에 대해 인테리어 못 색칠어 같아. 해리포터 컨셉과 레스토랑에 오늘 안들어갈게 이사랍 매직스틱 빌대 때. 와우! 배엠! 치킨 스테이크와 주스 먹을게요. 프라이스에서 이놈의 스테이크와 주스 먹을게요. 오늘 뭐지? 오늘 메뉴과 남비가 더 인테리어승니다. 이젠 잘 모르겠는데 헤리포터 컨셉이 더 인테리어승니다. 그 다음에 빌대의 메이직 박스에서 알게 되었다. 사라 컨셉, 푸드, 깜까리나 올라왔어 메르반타, 아찌타, 아찌아야되시구나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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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